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소속 17개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세 그룹의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6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 집단별로는 롯데그룹 소속 6개사가 11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 8건, 포스코가 6건 등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에 대한 과태료가 다른 그룹에 비해 많은 이유는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 미공시가 9건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7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지연 공시를 한 경우가 2건 등이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비율은 포스코가 5.4%로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 3.1%, 롯데 1.8% 순이었습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롯데의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내부 거래 건수가 607건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시의무 개선 현황은 롯데와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07년 조사에서 위반 비율이 각각 12.3%, 9.3%에서 크게 낮아진 반면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2008년 1.8%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현입니다.